여기가 조류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. 지금 약간. 그만큼 조류가 있기때문에 너울이 이렇게 좀 커지잖아. 아까 뒤에 보다도. 조류가 있으니까 같이 만나는 거에요. 흘러가는 물하고 파도하고 바람하고. 그러니까 이제 파도가 더 세지지. 강물 흘러갈 때 왜 강물이 빨리 흘러가면 막 물이 일렁이잖아요. 그거하고 비슷한 효과. 낙지하는 사람이네. 바람 불고. 역조류는 흐르고. 너울은 치고. 으씨. 다운힐링은 아주 제대로 하는구나. 으윽. 출렁출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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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 으흠 이쪽으로 가는게 낫겠다. 으흐! 흐오오오 오오조조조조조조 오조조조조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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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